안녕하세요 팀군입니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거는 뭐야 니가 말해 원래 하려고 했던거는 어 칠지도 재료를 여기 유기전에서 다 사가지고 만들면은 얼마가 소모될까 요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왜냐면은 어 보세요 제 재료들 중에서 좀 희귀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매물이 많이 없는 재료로 신성수가 있어요 신성수 얘가 이제 신검의 거푸집 재료인데 얘가 100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100개가 안돼 일단 다 합쳐봤자 90개죠 신성수같은 이런 물품이 되게 대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기전에 뭐가 없네 그리고 또 두번째 문제가 가장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힘의 근원이 지금 없어요 어 뭐야 지금 올렸나보네 방금전까지 없었거든요 힘의 근원이 없어 그러면은 재료 신수의 근원 각각 5개씩이랑 심연의 정수 5개 해서 만들면 되지 않냐 하잖아요 제가 요거로 계산을 해봤어요 신수의 근원 480으로 일단은 잠깐만 가격으로 정량했을 때 어 뭐야 480이 일단 10개 안됩니다 그래도 이걸로 샀다치고 480으로 5개 샀다치고요 두번째로 신근 현무 630으로 샀다치고 그 다음 백호 현무 다진하고 청룡 754로 다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작 주작의 근원 1800 주고 다 샀다고 치고요 5개 샀다치고 기린 840에 샀다고 치고요 840에 매물 많죠 그 다음에 심연의 정수 얘 5개 필요하거든요 심연의 정수가 지금 보이죠 2790이에요 요거를 해서 5개 사야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다 더하잖아요 3억 1470만 보이시죠 말이 안돼요 지금 이게 지금 어 말이 안돼 이 가격도 지금 말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비싸게 올린게 아니고 애초에 지금 힘의 근원 값이 올라가는거에요 그냥 왜냐면 오늘 9월 10일 패스업에서 항삼세 명왕 그러니까 각성 도철 명왕이 공개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컨텐츠 하나가 망해버렸네요 이게 신수의 근원 같은 경우에는 캐는 사람도 많고 매물이 금방금방 풀려가지고 시세가 금방 안정화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거 항삼세가 오늘 나와버려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문제는 할게 없다는거 그래서 간단히 잡담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고싶은 말은 거상 돈벌이 하실때 방금전에 힘의 근원 봤죠 저거 지금 순간적으로 신수의 근원이나 힘의 근원이 시세가 올라간건데 요런 물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치의 흐름이나 그런것들을 좀 눈치를 챈 다음에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판다던지 요런게 꽤 괜찮은 돈벌이거든요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고 사람들이 사재기라고 욕할 수 있는데 애초에 게임 제목이 거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필요하면 사는거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사람들이 잘 안 깨는 퀘스트템들 있잖아요 잘 안 깨는데 꼭 깨야만 한다거나 뭐 다음 퀘스트가 좋다거나 뭐 이런것들 요런 퀘스트들이 꼭 재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고런 재료들 유기전에 잘 검색해봐가지고 매물이 없다거나 어 있긴 있는데 몇개 없다거나 요런 경우에 그런거 사냥해가지고 유기전에 팔면은 돈이 꽤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호선으로 송어인 잡기 뭐 다문천왕으로 오문 잡기 요런것만이 무조건 돈벌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거 좀 거상에 거상을 한지 얼마 안되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요렇게 컨텐츠도 망한겸 해서 잡담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칠지도 오늘 만들라 했는데 망했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뵙도록 할게요 뵙도록 할게요